아프리카 펭귄의 최대 서식지 중 하나인 볼더스비치. 현재 3천 마리의 아프리카 펭귄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. 여름의 큰 무렵. 한철에 휩쓸고 간 관광객들을 피해 막바지 여름휴가를 즐기는 현지 사람들에게도 이 키 작은 펭귄은 언제나 인기 1순위. 당당하네요.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몇 안된 동물 중 하나인 펭귄. 그래서 이 해변가에서는 펭귄과 함께 수영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. 저 층계 올라가는 건 과감 아니에요? 네 정체요? 우린 물과 피가 있지만 엄연하게 세어라구요. 물론 수영실력도 프로급이죠. 현재 아프리카 펭귄은 멸장 위기 상태로 세계 환경단체에서는 보호 대상 1순위로 꺾고 있는 상태. 아, 나 바빠. 이렇게 서로 앞다투어 달려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.